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에 문해지면 도웁니다 저거들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극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 보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시장 윗꼬리 잡고 답니다 이거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 이제 미국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윗꼬리가 좀 상당히 길게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은봉으로 좀 내려가면서 뭔가 흐름이 끊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S&P도 마찬가지로 좀 밀려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우존스 뿐만 아니라 전체 증시가 올라가려다가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이 좀 보여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윗꼬리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려다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뭐 좋다 말았다라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역시나 이제 4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오찬이 있다라고 하죠 그 오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야기 나온 건 아니지만 할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전에 매수세가 살짝 몰려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듯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긴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오찬이 지나고 있는데 오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오찬 중인지 오찬이 끝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사면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사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렇게 추가 상승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사면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 극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당장 사면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이 기대감들이 조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약간 리스크가 생기면서 외동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 삼성전자의 방향으로 좀 정해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오전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 외국인들이 지금은 계속 간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를 자꾸 조금 매수하면서 끌어올려놓고 엄청나게 매도 때려버리고 조금 사면서 매수해가지고 올려놓고 또 매도를 엄청나게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악질적이지만은 좀 세력 입장인가 입장과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파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삼성전자에도 오늘 오전에 약간 그런 단타성 매물들이 좀 들어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단타성으로 이 오전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3일 동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이죠 5월 31일에 비해서 지금의 매수세와 이런 매수의 흔적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얘들은 단기적인 이 1% 2%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매수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굳이 우리가 이걸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삼성전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8만 9백원 이상에서 정리가 될지 마무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좀 지켜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은 위로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월 여기 10일의 급등과 저 상승세와 지금하고 그렇게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해요 외국인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꾸며놓고 사람들이 아 하는 그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이 또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지금 이 자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고점에서 또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도 역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뭐 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은 가온전선부터 해서 자연과 환경, 세미시스코, 웹스 이렇게 있는데 세미시스코는 이제 상한가 오늘 좀 풀렸다가 올라갔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변동이 많을 거다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은봉으로 쭉 내려가는 형태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던 네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24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왔던 종목들 바다로 19호 그리고 IBS 제15호 스펙 이런 것들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상장 폐지 진행 중인 퓨전, IMTAC 이런 종목들 빼고서는 지금 행남사 이런 거 빼고는 지금 보면은 오가넥티, 코스메틱도 급등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형태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스펙 보면 전부 다 난리가 났죠 20%씩 빠지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로 살벌하게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이런 걸 안 사게 되거든요 유진 제9호 스펙부터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스펙들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가면서 보면은 이런 거 보세요 하나 머스트 7호 스펙 이거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틀만에 바로 50% 반토막이 납니다 여러분들 천만 투자하셨으면은 바로 500만 날아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지금 급등한 신영스펙 제9호 이런 거 보세요 6호 이런 거 이것도 50%가 넘어가네요 손실이 아이고야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 투자 안 하시는 거 진짜로 제가 항상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린다고 하죠 내 돈도 아닌데 부탁을 드려요 이건 정말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스펙 이런 거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 쪽도 지금 뭐 유아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중국이 지금 3잔의 허용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급등했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엄청난 이득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 점 조심하자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일정한 테마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가온전선이 일단은 상한가에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대요 실적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전선 관련 주 좋을 수밖에 없겠죠 52, 70 그리고 127억까지 영업이익이 빵빵 늘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뭐 하는 기업인가 전력 케이블 만들고 있는데 요즘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선 테마 이런 거 나쁘지 않거든요 대한전선 대원전선 뭐 그리고 가온전선 이런 전선 테마들 충분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윤씨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의 윤재인 대표라고 합니다 아 이거 이제 좀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성 갔다가 올라가면은 뭐 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뭐 친척입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뭐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윤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시장 진짜 이거 너무한 겁니다 이런 거 사시는 분들도 저는 솔직히 좀 너무하다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막 뭐 압도 안 재고 그냥 사버리는 것도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 좀 그만할 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청장님을 뭐 싫어하거나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증시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심하네요 너무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자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시장을 우리가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상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스펙이 막 날뛴다고 하더라도 안 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성시라고 해서 급등하면은 아 일단 좀 피하고 보자 들고 계시는 분들도 어 일단 좀 매도하고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뭐 지진이라든지 또는 뭐 홍수라든지 이런 거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수질관리라든가 뭐 환경생태보건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사대강 관련주도 엮여 있었고 뭐 홍수가 나면은 뚝 재방 이런 거 막 건설할 때 이럴 때도 막 급등하게 했던 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남북경협에 이었어 가지고 뭐 철도 관련 테마라든지 DMZ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다시 조성해야 된다 할 때도 다 같이 급등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합니다 지하로 뚫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부터 용산열까지 지하를 만들어가지고 3km 정도를 숲길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나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어 해서 이렇게 자연과 환경 그리고 웹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 같이 이렇게 약간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수도 이런 쪽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공원 만들겠다 해서 웹스가 이제 그런 쪽으로 도시공원 뭐 생태하천 이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엮여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씨가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어떤 걸 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책적인 내용은 좀 반겨 볼 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에서 정책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같은 성씨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같은 성씨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아 윤석열 전 총장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웹스와 자연과 환경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제 정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책으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역시나 저출산 이야기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뭐 역시 재건축이라든지 우리 지금 제일 핫한 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문제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또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을 이제 부동산 뭐 건축 자재 만드는 기업들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굉장히 달방면 쪽으로 우리가 정책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드디어 왔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뭐 상한가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TWA 월딩스와 같은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련주들도 어 급등하고 있어요 TWA 항공 이런 것들처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로 어 경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럴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은 조금 어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생활 패턴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어 생각보다 청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병도 좀 안 걸리는 것 같고 감기 안 걸리고 뭔가 이제 잡담 병들이 좀 안 걸리는 것 같기 때문에 손 세정제라든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는 하지만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의외로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행 이런 거 활성화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극장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바뀐 생활 환경 범주에 있어서 수혜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신다면은 꼭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의외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지만 야 코로나 정상화되니까 이제 빠져내려가야지 했지만 다시 올라갈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신다면은 증시가 약간 좀 이렇게 흐지부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려나가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시가 시야라고 하죠 매매 관점을 좀 바꾸신다면은 넘쳐난다 매매할 것은 넘쳐난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뭐 지루한 시장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움츠려 있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돌파구는 없을까라는 거 한 번씩 역발상으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della